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딴 노래 뭐 해 주신다는 거에요? 8번 트랙인데요. 남기고 떠나져라는 곡이에요. 아 남기고 떠나줘. 이거는 곡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. 뭘 남기고 떠나 달라는 건지. 어 좀 앞에 했던 그런 좀 아픔이나 슬픔들을 남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음악 앨범 정규 앨범들이 저한테는 제가 묵혀놨던 감정들을 좀 배설해내는 공간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감정들을 무거운 감정들을 제가 다 빼냈으니 이제 나는 빈속으로 편안하게 다시 걸어가겠다. 네네. 좀 어쩌면 들국화의 걱정말아요 그대 같은 그런 곡이에요. 요즘에 그 이적 씨 목소리 걱정말아요 그대 난리가 났죠. 그대여. 한번 해 주세요 한 소절. 뭐죠? 한 소절.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. 마이크 테스트 다 하셨죠? 네 좋네요. 이 노래를 마이크 테스트 했으니까 자 이제. 이 노래를 마이크 테스트 했으니까요. 네. 네.